금메달을 타게 돼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솔직히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요 아빠는 메달 상관없이 저는 충분히 잘하니까 자신을 믿고 올라가서 너가 하는 기술들을 다 보여주고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딸 줄 진짜 몰랐고 여자 체조가 금메달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올라가니까 그냥 제 거에만 집중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빠 덕분에 긴장 덜하고 열심히 자신 있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빨리 만나서 안아주고 싶어요 또 한글자막이 이는